멤버들을 이렇게 지금은 또 약간 하늘을 봐봤고. 그렇지 멤버들 7명이 완전체다. 이게 포인트니까. 알겠습니다. 영업학 때 이름이 누구? 응. 최첨단 장비로 녹화돼서 무대에 올라갈 겁니다. 마마에 제가 택배를 못해서 저 대신 민윤기 아바타가 등장하는데 제가 TV를 보는데 저는 무대 없는데 무대에 제가 있는 거는 한 번 더 경험해봅시다. 그래서 궁금합니다. 어떻게 나올지. 아 어떡해. 지금 이 합성된 거에 하나 있어 저기. 왜 이렇게 작아. 태양이 파트에 올라간다고? 아! 리멤버! 맞아요. 완전 대박이다. 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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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여기 앉아서. 한번에 샤이 봐봐야겠다. In the blue sky 또 하루통 나라같이 On my pillow, on my table Yeah, like a song, like this again 이 음악을 들려 너에겐 얻어볼게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듯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아직 곁에 안 변했네 내 하나 시작과 큰 안녕이란 말이야 오늘 밤 내일을 또 함께 해보셔도 멈춰있지만 어둠아 숨질러 비침득 떠오르니까 꽃이 부이지 않아 звук 가려있게 탈피해 태지지 않아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긴 내 손을 잡아 전 미래로 따라다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